어 약관감이다 이제 약관감은 할만하잖아 뭐 이리 빨라 이번에 함정을 맡아쳐야 되는데 만능팔 만능팔 아 너무 약해 데미지가 보통 약한게 아냐 편 터뜨려 루앗 앤 둘 다 오면 안되는데 문을 기준으로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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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항상 로봇 제작 칸이 없어? 못 짠다 이 게임은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갈 수준인데 체력화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다르겠으나 땡기기 어? 잘못 눌렀다 잘 못 눌렀어 이 멍청이가 여기서 함정마타 하나 노려야 되는데 아 야 야 죽이면 안되지 이걸 뭐하라고 살릴 수 없지 막타 어 곰을 막타쳐야겠다 구알로 살아나다 그나마 다행이네 무피해 함정에대가 좋아요 함정 데미지 늘어나고 함정이 공짜야 아 근데 40 아 무피해 몇 번 더 해야 되지? 한 번만 더 하면 되네 무피해